이번 정류장은 남항동입니다. 다음은 대교사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관절 미래병원입니다. 미래병원은 어깨, 척추, 무릎, 로봇인공관절수술, 줄기세포전문병원으로 여러분의 관절을 편하게 해드립니다. 로봇인공관절수술은 부산 안락로타리 미래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2번 정류장은 대교사거리입니다. 다음은 영도경찰서입니다. 2번 정류장은 영도경찰서입니다. 다음은 영도대교 남포역입니다. 2번 정류장은 영도대교 남포역입니다. 다음은 남포동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병원. 항상 웃음이 머무르는 가까운 쉼터.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시는 곳. 좋은 병원, 편안 병원, 인재 요양병원. 상담 412-2440.